그럼, 당신은 왼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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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충전기 그 디자인 예쁘다 그치 어 그 사진은 사진만 보고 그러게 충전기가 고급스럽게 잘 디자인 잘 됐네 아니 이거 테슬라 전용일걸 아 아 그니까 요금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어 하여튼 테슬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충전이 어색해서 근데 이차에 이렇게 소리가 나 그니까 여기다가 충전시켜 놓고 저기다 저기서 뭐 먹고 나오는 거겠지 그지 어 어 이렇게 생겼구나 지붕도 없는데 어 어 지붕 전기를 쓰는 건데 보호가 안되니까 그니까 지붕도 없네 근데 평소에 관리 안하나 이렇게 전기줄이 저기 거미줄이 있네 이 차는 P85D다 어 저거 그 완전 바닥일 때 저기 40분 걸린대 완전 충전 40분? 어 40분 40분이면 근데 얘는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 주행거리가 길잖아 얘 거의 480km 이러잖아 그니까 어 40분이면 괜찮지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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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얘는 저기 이 차 450km 넘어 어 어 그쵸 그쵸 그치 어 그리고 이제 차 갖고 있는 한 저기 충전은 공짜 충전 공짜 우와 자기 차 되게 자랑스러운가봐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자부심을 가질만해